오늘은 싱글벙글 요즘 한국 여성들이 결혼하기 너무 힘들다고 불평불만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놀랍게도 실제 여성들이 말하는 이유만 보여드리도록 하죠. 블라인드에 지금 32-35 여성들이 결혼하기 너무 불리한 이유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여자 나이로 32살 35살 30중반이 결혼정년기인데 동나이대 남성들이 너무 돈을 못 모았음. 이라는 충격적인 인트로로 시작되는 이 미친 글. 코인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17-18년도인데 이때 남성들이 회사 다니면서 돈 벌기 시작한 시기랑 맞물린다. 이때 여자들은 보수적이어서 투자를 잘 안했지만 테스토스테론 넘치는 남자들은 두려움을 상실하고 코인에 몰빵한 나머지. 모아놓은 돈 다 날리고 빚까지 진 남자들이 많음. 아마 30 중반 남성 중 75%는 돈을 다 날렸고 나머지 25%는 대출 갚거나 워크아웃 중이라 결혼할 여건이 안 된다. 이렇게 비슷한 나이대 남성들이 동시계의 대량으로 돈을 날린 일은 역사상 전무후무할 것임. 질 벗는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30 중반 남자들 중에 2억 모은 남자애들도 별로 없음 2억 가지고는 전세금도 안 됨. 그래서 32살 35살 와인녀가 결혼하려면 40살 이상에서 찾아야 하는데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렇게까지 결혼하고 싶지 않음. 그렇다고 연하남을 만나자긴 애들은 취업도 못하고 돈이 없음. 결국 30 중반의 남자들 중에 경제력 양호하고 재정상태 건실한 애들의 비율은 10% 안쪽이라 와인녀들의 선택지가 없어졌다. 라는 진짜 개허소리 짓거리는 한국 여자의 글이 있습니다. 재밌는 건 한국 여성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결혼을 못하는 이유를 모두 남성 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글이 조작 같으신가요 남자가 한국 여자 욕먹이려고 조작한 글이라 생각하십니까 20대 30대 한국 여자들은 출산의 조건으로 남자의 적극적 양육참여와 남자의 가사분담 그리고 남자가 육아휴직을 써야만 애 낳을 거라고 모든 걸 남자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있으면 애 낳고 내가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면 애 낳는다고 모든 걸 본인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죠. 남자들은 본인이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한다 말하고 한국 여자는 네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 말하고 있는 지금 상황 이런 상황을 보시고도 여러분은 남자 탓만 하는 한국 여자가 소수라 생각하시나요 지금 한국 여자들은 얼마나 표독스럽게 남자 탓을 하냐면 남자가 29인데 차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는 게 흔하냐 지금 남친 헤어지는 게 맞냐라고 말하면서 돈이 없다고 헤어진다는 말을 당연하게 하는 게 우리 한국 여성들이죠. 남자들은 차가 당연히 있어야 하고 연애로 만난다 해도 뚜벅이는 싫다는 한국 여자들 본인들이 차를 쳐 살 생각은 안 하고 남자 탓만 하는 저 모습이 보이시냔 말이죠. 재밌는 건 남자들이 돈 없어서 결혼 못한다라고 말하는 주제에 본인들은 얼마를 모았을까요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 생각 있는데 모은 돈도 없고 빚이 많아서 고민이야 라는 한국 여자를 보겠습니다. 리볼빙빚 500만원 카뱅 생활비 대출 300만원 도하 800비 짓는데 이걸 도저히 남자친구에게 말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마통론의 선두주자 한국 여자를 보겠습니다. 이 한국 여자는 32살 처먹도록 빚 800만원을 모은 놀라운 한국 여자이죠. 남자 32살은 돈 없으면 인간 말종 취급하는 한국 여자들은 여자의 빚 800만원은 많은 빚이 아니라고 두둔해주고 있습니다. 몇 천만원 빚 있는 줄 알았네 나도 똑같은데 앞으로라도 모으면 된다. 라는 식의 우리 한국 여성들의 마인드가 보이시나요. 여자들이 결혼 못하는 건 남자들이 돈을 못 모아서 그런 건데 본인들은 돈을 모을 생각 하나 하지 않고 유럽 여행 오마카세 허버허버 웅행웅 드릉드릉 하면서 sns로 허세 부리면서 남자가 돈이 없어서 내 인생 망했다고 집자는 대한민국의 멋진 문화를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남성분들 제발 돈 없는 거짓녀들과 결혼해주지 마세요. 남녀 평등시대 아닙니까? 당연히 남성이 모아온 돈만큼 한국 여자도 돈을 모아와야겠죠. 한심한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민트초코설빙 허버허버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는 40살 넘으면 전문직 연하남이 들러붙는다.